아 나 불 꺼지는거 못봤어 아래쪽 보고싶어 나 왜 스타트가 맨날 이러냐 에코넛 조심 아이고 어이고 난리가 났다 3위부는 지금 적이던데 AI 된데 어우 갑자기 다 뚫고 가는데 뭐지 지금 저 평행인가 본데 어어? 지금 떼야 될 것 같아 예 세블리 세블리 아 나 어이가 없네 아이고 제대로 망했다 와 내 뒤에 다 스카네 아이고 아이고 이케 뭐야? 내가 도와드릴게 예 와 여기 난리 났다 스파이싱 김치님 저한테 공간을 그렇게 안 주시면 아니 스파이싱 김치님 3초 오케 벌려야 돼 스파이싱 김치님 2초 오케 벌려야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완전 힘들었다.